시장에서 반짝 두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광경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속에서 급등이라기보단 오랜만에 좀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 챙겨와 봤는데요. 첫 번째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해볼게요. 사실 지난 한 해 올해 연초까지 정말 어려움을 겪었죠. 최근 며칠 사이에만 해도 15조 원 정도의 시카 총액이 날아갔고요. 오늘 시장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10거래에만의 반등, 카카오는 7거래에만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반발 매수로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아직은 봐야 될까요? 저는 현재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슈로 해서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규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죠.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카카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슈 정도로 북한 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상부터 보고 좀 순차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HTS 화면상에서 오늘 수급 현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외국인 기관에 강한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기관은 전일부터 들어와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기관이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역시 기관 투자가들은 전일부터 카카오와 네이버를 매수해주고 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수급적인 현상이 긍정적으로 나오셨다는 부분은 대단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관점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달에 저점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작년 3월 달에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점과 고점의 개념을 봤을 때는 주가가 중간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것은 과매도 국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술적 반등을 해석하고 있고요. 공매도 표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차장구가 많이 줄어난 상태인데 최근에 주가가 한 단계도 레벨 다운되고 난 뒤에 공매도가 출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공매도가 나오고 한번 빠지고 난 뒤에 공매도가 많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공매도가 출현을 할 때는 주가가 저점일 때와 고점일 때가 가장 많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구간이라고 현재까지는 해석을 하고 싶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적 부진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리스크 부각이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은 전일에 제론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국채 금리의 하락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술주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인 두 종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카카오는 광고 쪽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성장할 건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는 콘텐츠 쪽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상 어떤 종목을 상담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전해드리면 분위기상 봤을 때는 네이버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카카오로 들어갈지 네이버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박스꾼 하단에서 조금 매수해주는 전략을 취해서 좀 초코병 정도 보내고 그다음에 추가 대응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전략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전에서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에 사시는 게 좀 더 비싸게 사는 전략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매수와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의 매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상당히 오늘 고무적이고 앞으로 쭉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매우 긍정적이기는 하나 앞으로 조금 더 관망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나 혹시 신규로 접근하실 분은 참고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목표가 제시는 안 해주시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목표가는 이미 상당 부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단에서 어느 정도가 하단을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에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실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증권가 측에서도 오늘 리포트가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와 카카오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정부의 2차 전지 산업 법안 국회 통과뿐만 아니라 간밤 미증시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꽤 흐름이 좋았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LNF와 에코프로 비엠도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쭉 나와있는 것도 SK이노베이션 오늘 정유 덕분에 또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에코프로 LNF 자리 잡고 있는데 오래 쉬었잖아요. 이제는 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쭉 보는 것 중에서 오늘 후성 올라가지고 LNF 올라와주는 게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NF가 올라와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재 쪽이죠.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시점과 맞물려서 그때 줌에 바닥을 형성하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움직임이 먼저 좀 나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2차 전지 장비 쪽이에요.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장비 쪽이 주목이 되는데 2차 전지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다소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조금을 통해서 중국 업체들의 난립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난립이 되다 보니까 경쟁 업체들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보조금의 철수로 인해서 그런 양상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2차 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대규모 수주에 따른 증설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 올해부터 기계, 장비가 도입되는 사이클의 해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가 주목받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2차 전지 장비주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재 장비 너나 할 것 없이 오늘의 흐름 정말 좋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실까요? 네, 장비주 대본 마그리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원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LG에너지 솔루션과 관계되어 있는 종목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CSI를 좀 센터에, CI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한번 올랐다가 살짝 눌러주는 포인트인데요. 부담 없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LG에너지 솔루션이 투자가 본격화가 된다면 수혜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 내에서 마켓 쉐어가 20, 30% 가정한다면 추후에 8천억에서 1조 3천억까지 매출이 증대한다고 하니까 경쟁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16,300원입니다. 목표가 미제시입니다. 미제시고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CIS 주셨고요. 손절라인만 5천원 체크해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대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